자 이번에는 동네방네에 속물이 잦아 앙견맞은 제국주 분들과 함께합니다. 어린아 특집 스타킹 제로 차치, 키즈킹! 전국의 신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패널 스타님들 지금부터 아빠 미소를 가득 마음속에 장전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키즈킹의 문을 활용하게 이루죠. 첫 번째 주인공! 네! 아주 깜찍하기도 대한민국 걸그룹 댄스 지원 세대 세계 도전장을 내밀치고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산 데뷔 현아 나와주세요! 내산 데뷔 현아 모두 삼성대 무조건 대학 대학 1년 정도 2017년에 그 우한 데뷔 현아 열대기 achieve 이렇게 우한 데뷔 현아 임원정은 현아도 Neighbileo 승용할 때 외국자들의 세원을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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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지마 거품처럼 터진 맘은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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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블 버블 날 케린 안 맞추지 마 날 케린 안팔하지 마 거품처럼 터진 맘은 바블 버블 버블 바블 버블 바블 버블 늦은 대로 생각해봐 보이는 대로 날 바라봐줘 거품처럼 거짓말을 여보 버블 버블 펌펌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천하의 천연지 천하의 천연지 천하의 천연지 머리 맞다 머리 천연 konst 예술 어우 잘한다. 우리 허리치고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안 밀려요. 천하가 지금 붓고 있어요. 우와 똑같은 차례예요. 여러분 전망 기억당기 반갑습니다. 1, 2, 3, go.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천하씨 안아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TV랑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호동이 애시버거라고 사탕 선물하신 거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나 하은. 하은이는 몇 살이에요? 네 살. 네 살이에요. 현아 언니랑 이렇게 춤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뽀뽀 현아 언니 뽀뽀.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예쁘죠? 네. 우리 하은이 이렇게 호동현 씨 진짜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어요. 안 안 안 안 안 돼요. 안 돼요. 귀여워요. 하은이가 깨몰면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잡아먹으면 안 돼요. zar.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잡아먹으면 안 돼요. Потом 할Steven 애기 polarizationándivia. 야라라라리.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아이쉬!